LG전자는 지난 27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LGKYC 희망직업훈련학교에서 제6회 졸업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. 이 학교는 2014년 LG와 한국국제협력단이 함께 설립한 곳으로 국제개발협력 비정보기구인 월드투게더가 운영하고 있다. 선발 학생들에게 3년간 정보통신기기, 가전 등 다양한 제품 수리 기술을 무상으로 가르친다. 올해 희망직업훈련학교 졸업생은 73명이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